잘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애요. 잘 따라갈 것 같아요. 네네. 바지 만들어 보여요. 어려운 적 뭐 있어요? 아무래도 처음 접하다 보니까 일자 바퀴가 조금 미흡한데 꾸준히 연습하면 잘 될 것 같아요. 제도는 괜찮은 거예요? 네. 제도는 한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. 제도요? 명정기사 따세요. 네. 우리 토요방. 명정기사. 우리 멋진 반장님입니다. 안도현쌤 얼굴 봐주세요. 세계 무대를 봅니다 이거. 정희쌤. 서니쌤. 그 다음에. 이거 많이 주셨던가요? 네. 95로 하라 했지 않고. 92로 하라 했어요? 네. 길어요. 길어. 여기 또는 역시. 32. 32. 이렇게 해서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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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